아시원이가 복하 1에 10일이네요. 누가 어떤 소리나는 애들 모아놨던가요? 아이랑 뒤랑 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이가 무슨 소리 내던가요? 아 이거 복하구나. 자 시작하겠습니다. 뭐라고요? 트윈? 트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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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항상 르 그래서 다 합쳐서 친 턱 턱 친 친 오케이 계속해서 핀 핀 쓰기 F 아예 오케이 소리 민 핀 핀 핀 핀 그렇지 손에서 트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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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윙 트윙 트랩 트랩 쓰기 C R I 이렇게 하나씩 소리 T R I M M M M M 그래서 합쳐서 트림? 아니요 엥 소리가 뭐예요 트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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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 T R I I 소리가 뭐라고요? 트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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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g Wig Y W 맨날 W로 Y래요 또 알파벳을 또 알파벳을 어떻게 합니까? I T 소리 Wig 이제 알파벳 알죠? Wig 한 번씩 그냥 헷갈리는 거죠? 네 잠깐만요 썼는 거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 중에서 두 개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네 아니 너 말고, 기완이 너 말고 민성이 소리 소리 W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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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P P-I-G B Wig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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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하고 D하고 처음에 헷갈렸잖아 이제 안 헷갈려? 응 D D D D D D D D D B H D D D D 뭐라고요? 클립 쉣 SHIP SHIP SH는 항상 뭐 된다 했죠? SH 어떻게 했어? 소리 SHIP SHIP PIN P-I-N 소리 PIN PIN 뭐라고요? PIN PIN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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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OK W는 항상 U U 그러면은 WIN W가 내가 언제 U 된다고 할 수 있는 적 없는데 U U 된다고 할 수 있지 소리 소리 뭐?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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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P LIP P-P 소리 L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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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LIP LIP OK. 그래서 수기시험을 한 번 볼게요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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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보자 여행이 뭐라고요? TR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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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퍼펙트 Siyahni, 열심히 했네. 훌륭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멘